와 빨리 도와줘봐 너 어딨어? 아 나 개뚜들하면서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라이머들 진우와 승천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원래 이게 럭키배틀이 업로드가 이제 월요일밖에 업로드인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방학 단기 방학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밌게 보시라고 더 잡초 좀 제거 좀 합시다 아 잡초는 맨날 있어요 네 뭐 재밌게 보시라고 저희가 오늘 좀 엄청 특별한 몬스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쵸? 마이클 앰프트 최고의 몬스터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 아니에요? 최고는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인기가 항상 이거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셔서 하셔가지고 이걸 하고 일단 승찬이 채널 오픈했는데 벌써 구독자 몇 명입니까 지금 한 400명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루 만에 거의 지금 그만큼 올렸는데 어 굉장히 빠릅니다 독도가 하여튼 감사드리고 자 하여튼 오늘도 럭키배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합시다 언럭키블럭을 까지 말까요? 언럭키블럭을 까지 말까요? 아 기..뒤질래요? 저기요 언럭키블럭을 까지 말까요? 언럭키블럭.. 아 깝시다 까야죠 일단 났으니까 저거 뭐야 피존이야? 어디 뭐야 이거 자 하여튼 오늘도 한번 재밌게 까보겠습니다 저희가 럭키블럭이 레인보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.. 아 저기요 말을 안들으세요 뭐냐 이거? 뭐하냐? 어 뭐야 뭐 떨어졌어 뭐야 양배추? 양배추야 이게? 양배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끼 오오오오 뭐야 근데 이거 이쁘다 어 뭐야 무기 헥 어 어때요? 따가워요? 어 뭐야 이거 뭐야 내 양이들 헐 어디신가보우 마법웰 레이깅스 투입수 신발 오오오 야 고양이 공개하네 야 고양이 고양이네 어디야 저거 패션 어 그거 같애 군인 아저씨 오우와 섹시하다 이거 오우 여기야 공격을 안했고 뭐냐 이거? 뭐냐 이건? 웨어 이즈 빌리지 마을이 어딨어? 자 호갱이다 이거 호갱이다 이거 뭐야 야 분실술 어 뭐야 야 카게 분실술 오지네 진심 호갱이 요거 에메랄드 하나의 쿠키 열게임 오! 아 개이바네 개이빠 개이빠 여기다 개이바에서 개이바에서 어 뭐야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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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징징이 형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어 징징이 형 무서워 엉덩이를 내밋는데 그렇게 빨리 뚝쑥뚝쑥 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이씨 깜짝이야 뭐지? 버리고서 버리자 아유 아 하지마세요 저기 빠지면 안좋거든요 흐흐흫 어 어 뭐야 오와 뭐야 자 멀리서 갑시다 네? 녹여야되잖아 이거 뭐 나왔네 원석 무슨 원석 에메랄드 원석이랑 다이아 원석이랑 여러가지 다이아는 녹이는게 아니라요 캐는거에요 아 에메랄드도 캐는거였나 네 나이스 다이아 한불로 나중에 없으면 자 다이아 한불로 뭐요 던지면은 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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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.. 헐 뭐야?? 폭탄이랑 같이 떨어지네 어... 아 폭탄이랑 같이 떨어진거? 어... 게불쌈 낚시 갯... 낚시 개쩐다.. 어? 오케이 자 다이어를 함불로 아 진짜? 그렇게 같이 나와? 개 신기하네 뭐야 이거 또 쩔고 우왁 우왁 저거 봤었고 자아 스물여개 알라키 빌리즈 뭐야 이거 아니 뭘 소란한거냐? 승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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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어 이거 어? 왜 거미줄 제가 거미줄 같은데? 어 나이스 에메랄드 짐멋짐 근데 오늘 무기가 떠야되요 저희가 아아 미쳐 잘파네 아이케 안좋은 좋지않아 오늘 아아 죽여 자 한번 없으시다 어 신호기 진짜? 어 어 좋겠다 자 막아주고 자 저 지금 스물개있거든요? 님 몇개있어요? 나 없 어 이거 뭐냐 이거? 그어먼거? 필요없는거고 몇개있냐구요? 럭키브로 오우 다이스 오우 예? 열한개 벌써 열한개밖에 안나왔어요?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이거 뭐하냐? 왜 내 쪽으로 오는게? 흐흫 어 근데 폭발 못듣었다 폭발에 야! 수리다 자 열악게 자 생선 어 또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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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미친 이거 헤이크 지리네 아 진짜 개빡치네 저거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해본다 또 한번 나와라 진짜 몇개나왔어 어? 아 뭐해주세요 내두세요 빨리 이거 그거야 원석이야 아니 내놓으라고요 원석이 계속 저거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 다리 놔두세요 이렇게 줬어 저기 없는 물론 어? 원석이한테 계속 먹어야지 들어왔어 어? 되요 아 양좀 없애봐 아아 양 진짜 개 양 개 개가 틀면 이거 자 원석을 좀 캐고 저희가 키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됐고 다이아몬드도 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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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개이드 자 됐고 열다섯개 야 양 왜이렇게 많냐 진짜 이거 모르겠어 나도 지구가 됐네 지구가 됐네 지구가 됐네 지구가 됐네 다이아나 아 아 책 나왔다 오 오 오 오 괜찮네 와 오늘 몬스터가 너무 상이라서 왜요 양이 너무 많아 양 너무 많아 어 뭐야 뭐 나왔어 개이득 뭐 나왔어 뭐 나왔냐고 그거 뭐야 내가 좋아하는거 아 자 여기서 캡시다 같이 좀 캡시다 열쓰개 아이참 뭐야 오 야 진짜 열나봐 오 빠른데 자 쓰레기좀 버리고 자 아 오래간만에 한번 뜨는건데 저는 아 아 오 됐고 쓰레기 다 버리고 아 무기가 떠야되요 오늘 큰일났네 나 있으니깐 괜찮아 으아 뭐야 우리 양이나 좋아하나봐 양 양정 그만 드세요 뭐냐 이거 마뇨 떨어졌어 고맙지 아 아 뭐야 제퍼리를 소화하고있어 아줌마야 어 뭐 떳는데너 뭐야 뭐 터지는 소리나는데 이게 왜 저 없애시다 됐고 어 뭐 나왔어 어 어 나이스 왜그래 왜그래 오 어디야 니 뒤에 뭔데 뭔데 네드웨이별 아 좋겠다 와 극적인 확률이 나온다네 네드웨이별 아 극적인 확률이 나온다네 폭탄 오 야 이거 좀 터트리려면 양이 있는데서 좀 터트려요 아 봐봐 잠시만 봐봐 오 네드웨이별이다 아 아 너도 네드웨이별어? 나 무기 두개야 오 개이득이네 오 몬스터 사냥이로 시켰다 그치 올라오지마 자식아 올라오지마 자식아 올라오지마 자식아 쿠션 오 라스트 닭고기 어딨냐 나 좀 살려줄래? 어딘데 난 리스포 한쪽인데 죽을거 같애 아 죽읍시다 오래갈발관리 수준 뽕하나술 여기서 아까처럼 거뜨면 잽세게 먹으라고 그러죠 이것은? 뭐야? 설마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아 뭐하냐 진짜 아 예? 아니 메이비 그냥 반병신이 됐잖아 저거 못 없애요 저거 이거 평온음에도 쟤네가 공격만 안하지 어떻게 하냐 하 그러니깐 말이야 드래곤을 소환하던 말든 해야지 자 이제 베리럭키블럭이랑 얼럭키블럭 까오겠습니다 자 얼럭키블럭 아 아 아 뭐하냐 됐고 아랫 어 웅시아 간다 에이 쟤 빼리야 어딨어 다이아 아 아 웨이크 지린다 이번엔 다이아도 없었어 자 세개 에이 잠깐만 럴레 게시멈 어 뭐야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안 나왔네 아 자 하나 어 뭐야 이거 럭키 럭키 PX 이랬던네요 어 문은 스쳐 예? 튕겼다고 야 뭘 튕겨요 굴아치지 마세요 진짜로 튕겼어 나가셨잖아요 응 열다섯개 자 이제 어 잠시만요 왜 안사져 아 얘네 한 분 죽였었나? 자 잠시만요 자 됐고 이제 무기 좀 구입합시다 자 일단은 오늘은 목질라스케어붐츠랑 레깅스랑 어 몸통 머리 게이드 럭키는 버리고 오 좋아 야 이거죠 이무기죠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황금사과 사야되요 진짜 황금사과 진짜로 꼭 사야되요 황금사과를 어 인첸지대의 황금사과 사고 그냥 황금사과 삽시다 옷을 다 맞춰주고 네 전 다했습니다 무기도 아 그 드래곤알이 더 안뜨는 것 같아 내 드래곤알이 더 안뜨는 것 같아 내 드래곤알은 좀 뜨긴 떠 어 자 됐습니다 저는 풀셋 자 오늘 몬스터가 뭐냐 진짜 개쎄요 몹질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몹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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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타락에서 제가 몹질라를 결국에 준비했습니다 예 자 답 때문에 말씀해주세요 응 다 됐어요? 응응 와 무기 개간지 야 한 대 맞아봐 왜 안맞으냐 게임 못으세요? 아니 이거 나 안떼어지는 것 같은데 아 같은 팀 안 터지네 자 갑시다 야 간지하네 오 무기 개멋있지 와 갑시다 완전 큰 좋아 아 근데 몹질라를 이길 수 있을까 깰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 몹질라를 이길 수 있을까 저희가 캘리어 할 수 있을지 갑니다 준비되셨죠 이 양이 뭐야 여기 오면 다쳐 치워 자 갑니다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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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게임 모드좀 하고 준비 시작 어디 계세요 너무 아픈데 이거 어? 너무 아픈데? 아 잠시만 황금사과를 먹었으니 짠 야 땅에 묻혔어 나 좋아 한발 좋아 아 개 아파 빨리 도와줘 나 지금 땅에서 못나오고 있다고 아니 그 아 개 아파 야 엽치기 좋아 니가 눈을 끌면 내가 눈을 끌면 니가 엽치기를 하고 아 아 오 졸라 아파 좋아 나 잡을 수 있겠는데 그치? 덴치 잘 돌아간다 좋았어 이게 리치가 길어서 거미 황금사과가 필수야 아 앗 앗 앗 앗 가팔 가지 못해 니가 눈을 끌면 날 쳐다보시면 니가 때려 얘를 앗 앗 앗 앗 앗 나 올라가고 싶어 힘의 퍼션 사잇 오케이 개졌다 나 땅에 올라가고 싶어 아니 블럭 없어요? 좋아 나 힘 퍼션 먹을래 개스 승천 아이스 좋아 컷 아이스 아아 좋아 좋아 옆치기 옆치기 좋아 2초 5백 어 어 꼬리치기 야 발바닥 쳐야돼 발바닥 던지않아 상으로 어 졸라 야 꼬리 개풍 야야 오른쪽으로 막아 방금 오른쪽으로 막았었잖아 좋아 야 나처럼 야 빨리 도와줘 꼬리 말고 발바닥 쳐야댔다니까 발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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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지 못하고 싶어 아니 아니 거미 리치가 길어서 멀리 때려도 돼 맞게 만든다며 봐봐 맞잖아 2300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2000 2000 나이스 어 전라세 근데 니가 눈깔 끌어봐 옆에 가서 때릴게 아 꼬리 개아픈데 꼬리로 연속사색이 맞았다니까 꼬리 흔드는 어 빠졌어 밑에 와 야 오 야야야 나 죽는다 오 오 잠깐만 나도 죽어 야 야 이 법제 1300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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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에 보라 구석에 보라 오케이 오케이 이거 두 마리도 잡을 수 있겠네 그치 아 두 마리네 왜요 항공사과가 지금 없어 내가 아 저 저 항공사과 한개도 안먹었어요 안 먹었다고 우리 컨트롤러봐봐 야 필 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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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필 필 필 필 필 필 너가 필이라고 어 흐흐흐흫 갯뜨드라 dishwasher 야 지금 니꺼 보고있네 니 개뜨드라 하고있어 아흐흐흐흨 어이씨 가슬빡이 섹시한대 야 야 야 피채우인데 빨리 잡아봐 좋아 좋아 얘가 밟으면 피 확단다 참고로 오 야야야야야 얘가 점프에서 밟잖아 무게로 그럼 피가 확달아 오 얘 필 진짜 필 오 나이스 야 필 200 야 84 야 도와줘 도와줘 막다! 오와! 오 공기 지린다 와아 아 솔직히 두마리 갑시다 네? 그럼 황금사과를 끊을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황금사과 끊어서 두마리 갑시다 어때요? 기본 황금사과 그냥 다섯개 다섯개? 두마리 두마리 갑니다 생전님 아셨죠? 갑니다 하나 준비 한 마리 두 마리 어허허허 으응? 여기 어떻게 나가지? 어디 계신데요 와보면 알아 빨리 도와줘요 어 와 빨리 도와줘봐 너 어딨어? 아 나 개 두드려워서 야 나 피해 일이야 나 피해 일이야 진짜 야 맵이 안보여 아 아 진짜 이거 아니다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포기하지마 승찬 포기하지마 베이베 웬만하면 포기 안하는데 지금 맵에서 못 올라가고 아 아 야 불거기 공격은 개지리어 야 한 마리 한 마리씩만 놓이 땀가 이거 맵을 아 죽었어 어? 왜 죽어요 아 야야야야야야 피 많이 나는데 사도시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진짜 아까 배밀에서 못 올라와도 되니까 어 그럼 계속 올라오지 못해 좋아 점프 아 아 물인가요? 물이야 물이야 지금 입구에서 못 가고 있어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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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머드 쓰고 잡시다 그냥 여러분들 저희가 게이머드 잡을게 솔직히 좀 무리같아요 두마리네 그쵸 게이머드 씁시다 이 자식이 우리가 게이머드 쓰는 무적이에요 아니 입구에다 뿌리를 넣고 있어 흐흫 자아 아 두마리는 진짜 무리네요 죄송합니다 깜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마리는 진짜 좀 아닌것 같아요 한 마리씩 합시다 좋아 야 그럼 얘네가 피해 없으면 저희가 게이머드 풀게요 어때요 어 피 몇 아 피 천까지 어때 어때 그래 천은 잡을만해 그치 게이머드 풀고 야 한 마리씩 조지자 니 앞에 있는거 부터 때리자 앞에 있는거 오케이 나이스 좋아줄게 야 니가 등등 끌어 나이스 나 올라가고 있어 900 900 800 진짜 도와줘 지금 600이야 나 개뜻이 하마자 아니 뭐하냐고 아침 400 400 300 어 아 아 아니 흙을 밟고 올라갔어 희찬 아 또 죽어 짱박혀있어 이따가 200 좋아 200 150 150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나 한 마리 잡았어 등찬 도와줘 등찬 도와줘 알아서 갈게 희찬 도와 도와 등찬 철이네기야 얘 피해 채운다 나 피해 일이야 피해 일이야 피해 일이야 나 피해 일이야 나 진짜 입구에서 못가고 있다니까 아니 왜 못가요 저도 가는데 아니 흙을 쌓아서 가라니까요 아 흙을 쌓아서 네 가는거지 아니 저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좋아 아 봐봐 꼬리 놓고 있다니까지 미친농이 좀 여ro 우리 위로 간다 우리는 우리는 위로 간다 흐하 우리 바빠 내가 consequ work 아 아닙니다 지금 게임은kę 안으로 들어가 이제 게임을 blindness 안으로 들어갑시다 오케 왔어 1 다시ill Peter jes 초터가 됐어 준비해줘 시작 이 새끼가 이게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야 빨간색 검으로 치지마 빨간색 검으로 어이씨 어이씨 좋아 야 천 천 천 천 천 구백 어어어 어어어 개아파요 어 나 즉시의 포포션 즉시의 포포션 자이스 케이댁 아 아 아 좋아지 내가 빨리 눈 끌고 있어 입구에 꼬리가 있다고 지금 아니 입구에 꼬리가 있다고 아니 게이머에서 넘어오라구요 아아 좋아 자 갑시다 꼬리가 사기니 그냥 진짜 좋아 800 700 아니 천 잡기가 왜 이렇게 야 아까도 잡기 쉬웠는데 그렇지? 아아 아 지금 맵이 안좋다보니까 아아 우리가 아래에 쓰는 여러분들 제 몹질라가 저희를 밟으면은 저기 그냥 사망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래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분리해가고 어 좋아 좋아 야 야 200 도와줘 아아 야 200 200 아 아아 으허orn 어 야 특화 저 저 황금러 가 황금러 가 황금러 가 황금러 가 처음 출시냉 황금러 가 비올라 50% 뭐 황금러 가 황금러 가 아 300 지금 네? 꼴이 뭐야 이거 아 미치겠네 아 저희가 잡을 수 있어요 예 그쵸 어 예 300 300 100 100 100 간다 에스칼리버 70 나이스 와 심각했다 이거 와 진짜 이거 개 힘들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진흥완 승천의 최초 몹질라 배틀 몹질라 저희가 도전했습니다 드디어 아 예 어우 근데 의외로 재밌었어요 그쵸? 맹간이 재밌지 않았어요? 맹간이 재밌었죠 네 하이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특별판 럭키의 배틀 몹질라 편 이걸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م 자 와 calories 리액션